오피스키퍼 최초를 말하다 세계 최초로 CPU를 출시한 기업, 인텔 세계 최초 웹브라우저, 월드하이드 웹 우리는 최초를 기억하고 역사는 최초에서부터 시작되죠 클라우드 보안 업계에도 최초의 아이콘, 오피스키퍼가 있어요 DLP 최초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클라우드 DLP 최초 맥OS 지원 국내 DLP 최초 클라우드 보안인증까지 잠깐!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하는 클라우드 보안인증은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예요 13개 분야 79개의 통제 항목을 모두 통과한 오피스키퍼 믿고 쓸 수 있겠죠? 믿고 쓰는 오피스키퍼 최초 타이틀은 계속됩니다 이젠 맥에서도 출력물 보안을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최초로요 국내 도이스트 1위, 13,000개의 고객사가 신뢰하는 오피스키퍼는 이제 최초의 아이콘일 뿐만 아니라 넘버원 DLP 솔루션이에요 기업보안, 클라우드 보안 업계를 선도하는 오피스키퍼와 함께하세요 기업보안, 클라우드 보안 업계좌